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그런 의지가 이제 명확할 테니까 윤 대통령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발언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의로 사태에 대해서도 항상 윤 대통령 편을 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홍준표 시장의 글을 아주 좋아하는 것은 논지나 이런 부분이 뚜렷했기 때문인데 근래에 들어서 좀 심하다고 할 정도로 논점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어떻든 간에 윤 대통령이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홍준표 시장이 좋은 글을 썼던 나쁜 글을 썼던 간에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홍준표 시장이 이제 오늘 내용을 대부분 신문들이 다 받았네요. 검사 정치를 잘못해서 김건희 여사가 공격당하는 것을 우리가 자초한 면이 있다. 이것은 이제 아마 지금 이제 공무수행차 미국을 방문하는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 논평이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바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유튜브들이 한자리 할 생각 때문에 자기 논조를 많이 이렇게 굽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일체 없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올린 글이거든요. 로마 철학자 울피아누스는 정의라 함은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판한 바가 있는데 아주 명문이죠. 정의라는 것이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몫을 주는 것이 정의인 거죠. 이것은 요즘처럼 진영 논리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적용돼야 될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전국 안정의 요소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뭐 꾸민 말이니까 좀 화려한 이야기고 그다음 두 문장이 제 눈에 아주 거슬리는 겁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집권 이래 상대방인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정치로 일관해온 잘못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야당의 주요 인물들의 비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뭘 한 게 있습니까? 한 게 전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홍준표 씨는 제가 그를 자주 소개했던 것은 논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를 자주 소개하고 요즘에 와 가지고는 지나치게 좌우 눈치를 보고 이 이야기는 뭡니까 야당을 좀 존중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게 야당 눈치를 보는 거죠. 야당과 척을 안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옳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윤 정부는 야당의 주요 인사들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감옥으로 집어넣은 것도 없고 수사다운 수사를 한 것도 없고 이건 홍준표답지 않은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홍준표답지 않은 주장이다.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정권에 대해서 무슨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정치 검사정치를 한 게 뭐가 있냐 이야기죠. 윤 대통령이 검사정치를 한 게 뭐가 있냐 이야기입니다. 좌우이 뭡니까 저는 경남 통영이나 어촌의 이름들 자랐기 때문에 고기로 보면 도다리 광어 그게 눈이 뭡니까 거의 180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인 것 같습니다. 좌우로 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름대로 2년 몇 개월 정도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옳지 않은 이야기다. 똑같은 논리로 정부 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공격도 우리가 자처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을까요라는 이야기는 글을 쓰는 사람이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홍준표답지 않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공격은 김건희 여사가 자처한 거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답게 그렇게 똑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본인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뭐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기대하는 홍준표 시장에 대한 기대하고 너무 엇갈리고 올이 옳지 않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왜 공격합니까 김건희 여사의 처신이 잘못됐으니까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왜 못하냐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다 뭡니까 그냥 도다리 눈이나 예를 들면 광어 눈처럼 해가 좌우 눈치 보고 할 말 안 하고 뭡니까 그냥 비비 꼬고 쓰리쿠션으로 말을 하고 정부 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공격도 우리가 자처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올바른 이야기 참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홍준표 시장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공격은 김건희 여사의 처신이 잘못되가 여러분 야당이 공격할 빌미를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왜 못하냐 이야기죠 그냥 다들 뭡니까 그냥 남자들이 비겁해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소심하고 비겁한 나라가 되어버렸냐 이야기죠 누구도 옳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 옳다고 틀린 일에 대해서 틀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냐 이야기 홍준표 시장이 지금 나이가 얼마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 가지고 뭡니까 도다리 눈이나 강우 눈처럼 뭡니까 자처구청 눈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되겠냐 아니지 그렇게 할 용기나 이러면 양심이 없으면 아예 글을 쓰지 말든지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은 좀 가혹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김건희 여사가 자초한 거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언행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그 이야기를 해야지 처신 좀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할 용기가 없으면 그걸 쓰면 안 되는 거지 뭐 하려고 그렇게 뭡니까 물론 윤 대통령 호의를 가지면 그러면 다음에 대권 고지에서 조금 후보로 선발되는데 도움이 되겠지 그러나 그거는 지금까지 홍준표 씨가 해온 그런 처신하고는 다른 거죠 다들 너무 비겁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건강 이번에 뭐 의료사태도 마찬가지고 선거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다 도다리 광어 여러분들의 우럭처럼 돼가지고 눈만 뻥긋뻥긋하고 뭡니까 참말을 거짓말로 거짓말을 참말로 하니까 맨정신 가진 사람은 너무 여러분들 힘들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한두 번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연속으로 계속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호감이 아니고 비호감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처신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지금 한두 살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을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그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ai는 뭡니까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니까 구글한테 물어보니까 구글은 정치적이어가지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글은 영원히 정치적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정부 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공격도 우리가 자취하지 않았나는 반성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그 양반을 이해하고 가능한 허물을 덮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당혹감을 안겨다 주기에 족합니다 철없음과 경박함 그리고 경우없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렇게 제가 ai한테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니까 ai께서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편견 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ai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근 행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발언과 기하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인으로서의 책임 대통령 배우자란 위치는 공인으로서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둘째 행동의 영향력 김건희 여사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국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정치적 논란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은 여당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성숙한 태도의 필요성 대통령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하고 성숙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섯째 역할의 재정립 김건희 여사의 역할과 행동 범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국민의 기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실제 행보 사이의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위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다 성숙하고 신중한 태도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답답해서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AI한테 당신 생각 좀 한번 이야기 해달라 이 일한 겁니다 보통 사람보다 여러분 10배 낫죠 이렇게 여러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딩동댕 정답입니다 여러분 내친김에 질문 하나 던져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사람한테 물어보면 친구 이야기 다르고 그다음에 뭡니까 친척 이야기 다르니까 그냥 쿨하게 뭐죠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AI 답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관련된 법적 문제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2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검찰 수사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공범들은 이미 재판을 받았으나 김건희 여사만 아직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검찰 수사 심의회가 불기속 처분을 권고했으나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선거 개입 의혹 2022년도 4월 10일 공천 개입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맞춤형 지역 공략 발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건 선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대통령 별장 관련 의혹 별장이 아니고 이제 본관이죠 본관 공사 과정에서 불법 위법 탑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여러 의혹들이 복합주로 작용하여 김건희 여사의 법적 리스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다른 관련자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선거 개입 의혹은 과거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려할 때 심각한 법적 문제로 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ai가 여러분들 그냥 제가 냉정하게 물은 겁니다 어디 전화해 가지고 뭡니까 다른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제가 물을 것도 없이 다른 유튜브들은 게스트를 초청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저는 그냥 ai 함께 여러분들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ai가 답을 이렇게 뭡니까 멋지게 해 준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법 리스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들 열이나 백 명보다 훨씬 더 나은 답인 것 비난하거나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옳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다들 떠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내친김에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를 별로 제가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다루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그냥 홍준표 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김건희 여사